이제 그만 날 좀 내버려둬 안 올라가고? 네가 보여 숨이 막혀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줘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결코 가볍지 않은 목요일의 아침 단상 잡힘 본새 제목 만다꼬 양희진 만다일에 자주 내려오노 고생실 꾸노 만다일은 거 사오노 너 물을 것도 없을긴데 너네 늙어서 이제 일없다 이런 거 한창임새 너네 많이 물어 가시나 안 무서워 빼빼면 예빈거 봐라 그 가난한 할미는 내 온다고 새벽부터 나와가 기다리가 손이 이리 어라가 나이도 춥은데 집에 있지 만다꼬 아름다운 우리 시 공모전 당선작 중에서 잡힘 본새 가끔은 내가 나한테도 물어봐야 물어봐야 돼 만다꼬 그레스에 빠지게 하는데 사투리 시를 같이 읽어보았는데 부산 사투리가 아주 자연스러웠었죠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초분세 오늘은 부산 터박이 래퍼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 3 우승자 자이언트 핑크의 잡힘 본색으로 함께했습니다 자이언트 핑크 직역하면 왕분홍 왕분홍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왕분홍입니다 아니 박은주씨가 잡힘 왔나 바로 아시네 장윤희씨가 잡힘 사투리는 언제 들어도 정강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 이게 원래 목소리죠 아까 사실은 우리가 양희든씨의 만다꼬씨를 할머니톤 저는 소녀톤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한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근데 할머니처럼 좀 해주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원래 목소리인데 아침이라 좀 더 그렇네요 저는 만다이리 자주 내려놓은데 사투리 할머니 연기를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원래 톤이었고요 이게 할머니 연기였구나 몰랐어요 부산토박이인거죠? 네 부산사람인데 지금 조금 서울사람이에요 서울말을 하실수 있어요? 니는 서울말이 아예 안되니? 뭔쓰는거니? 아니요 할줄 알아요 그 이런거 할줄알아 어디야? 뭐해? 얼마야? 어디야? 얼마야? 뭐해? 뭐해까지네 아니 근데 우리 철판에 맞았던 래퍼 치타도 부산 해운대 출신인거 그죠? 해운대구 네 치타언니는 저랑 이제 같은 학교는 아닌데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건데 치타언니가 이사가는걸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부산에서 네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지인분들이 서로 이제 친해가지고 그때 언니가 그 이제 가수활동을 하러 간다고 서울 올라가는데 친구분들이 배웅을 하는데 제가 옆에 이제 있었어 있었죠 그 언니를 본적이 있었군요 부러웠죠 그 뒷모습 보면서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네 결국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헤이즈도 20대 초반까지는 창원 부산 뭐 그냥 내 경상도 쪽에서 생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헤이즈랑은 서로 알아요? 아니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죠 방송도 해봤고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산 이쪽 밑지방이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도 뭐 팔로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서울에 올라온지 몇 년 되셨죠? 아 8년 됐어요 8년 차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우리 정수경씨가 실시간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자 자핑도 그거 해야죠 자핑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읽죠 무슨 연필? 몽땅 연필 다요 다 몽땅 연필을 하잖아요 왜요? 헤이즈도 몽땅 연필 나도 몽땅 연필 읽었는데 표준어로는 몽땅 연필이래요 그럼 서울사람들 몽땅이래요? 어 그렇대요 진짜로요? 내가 자꾸 몽땅 연필 몽땅이니까 PD가 자꾸 이렇게 진짜로요? 나는 아 몽땅 연필이 웃긴거구나 했는데 발음을 왜 형 몽땅 연필이라고 안해 이러더라구요 이건 처음 알았다 봐 여기도 지금 우리 신세계 어떡해 근데 진짜 아니 우리 여전히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저는 발음보다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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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되죠? 이응 몰라 나도 이응 그러니까 이응이라고 하죠 네 동그라미 이응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응 이렇게 돼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할 때 이응 이런게 너무 어려워요 뭐 어디야 뭐 이런거 있잖아요 맞네요 헤이즈도 월요일 월요일 이렇게 된대요 이응이 너무 어려워요 이응이 어렵군요 거기서 다 걸리죠 아 다 들통이 나죠 우리가 네네 맞아요 자 8시 20분 21분이 됐구요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원을 냈습니다 네 공목이 Burnout 이거 영어 제목이네요 네 본인도 작사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예요? 어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음 음 술을 엄청 마신 적이 있어요 마셨는데 이제 다 힘이 다 빠지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구요 힘이 다 빠지는거에요 여러분 힘이 빠진다는거에요 네 힘이 다 빠지면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 영감을 받아서 Burnout 지칠 때 있잖아요 그 어떤 지침을 표현한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자이언트핑크의 Burnout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면서 오늘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음악 주세요 래퍼 자이언트핑크와 노래가 계속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볼륨업 Burnout 특집 시작할까요? 하얗게 불태웠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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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out 자이언트핑크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3 우승자입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많이 됐죠 한 16년 많이 됐.. 그래도 4년 전인데 기억을 할려나 할려나 역대 우승자가 시즌1이 치타 언니 아까 우리 해운대에서 디모스를 봤던 언니 네 그리고 시즌2가 트루디 트루디 3대가 우리 좌핑 왕분홍언니입니다 파이널 때 가족들 응원 왔나요? 왔죠 누구누구 왔어요? 언니랑 엄마 왔는데 아빠는 안오더라구요 또 이제 방송 탈까봐 자기 너무 잘생겼다고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화면이 잡힐까봐 네 잡힐까봐 솔직히 아빠 잘생겼어요? 뭐 왕년에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뭐 생기진 않으셨구요? 뭐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그게 문제죠 뭐 근데 힙합 처음에 하겠다고 하실때 가족 반대는 없었어요? 반대보다는 응원도 있었는데 엄마가 약간 그래도 좀 힙합이 좀 세잖아요 근데 저 성격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좀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투만 그러는거죠? 네 말투는 원래 부산사람들이 약간 말투가 이런거지 다 증겹고 막 귀엽잖아요 헝부시도 말투만 그래요 실제 성격은 안그런데 완전 귀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이미지가 또 너무 강하게 갈까봐 네네네 혹시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완전 찬성과 응원 진짜 열심히 하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음악도 발표한 라이징 래퍼가 됐잖아요 네 재미있는게 이제 번아웃 가사중에 여러분 사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서프라이즈 듣기 평가 잠깐 풀고 갈게요 자핑이 사투리로 불렀다는 짧은 노래 가사를 들려드릴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한 해석을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문제 주세요 잠깐만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만 더 들어볼까요 내가 들어볼게 내가 니태 어둠 문구지 주갑게 와 이게 두번 들으니까 나는 좀 알겠는데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원고를 갖고 있어서 원고 없었습니다 못 받아 적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정답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나요 정확한 가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핑이 일단 반주 없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음 저도 한번 사투리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자 시작 내가 니태 어둠 문구지 좀 갑게 내가 니태 어둠 문구지 좀 갑게 뭐라고? 내가 니태 어둠 문구지 좀 갑게 내가 니태 어둠 문구지 좀 갑게 어머어머어머 어머 나도 틀렸어? 조금 틀렸어 0097번님이 뭐라고 했어요? 엎어져 무너져 거릴 때? 엎어져 무너져 거릴 때? 엎어져 무너져 거릴 때? 좀 오답이긴 한데 이성하씨가 부모 재주 갈 때는 부모 재주 갈 때는 부모 재주 갈 때는 부모 재주 갈 때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리나 이거 어떡하지 어머어머 진짜 근데 잠깐만 중요한 건 정답자가 있나요? 정답자가 있긴 있나 봅니다 아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자가 올라오는 동안 그렇다면 오! 요거 9277번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얻어먹은 것 좀 갑게 요거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9277번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정확하게 표준으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요른데 내가 너에게 얻어먹은 뭐고? 내가 너에게 아 내가 내가 내게 얻어먹은 것 좀 갑게 그렇죠 내가 내게 얻어먹은 것 좀 갚게 그렇네 이게 이제 느낌이 내가 너한테 얻어먹었던 거 이제 좀 갚아줄게 뭐 이런 느낌의 가사인가요? 네 좀 너무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대놓고는 얘기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살짝 던진 거죠 아 잘하셨어요 우리 9277번님 그리고 재미난 오답까지 보내주고 우리 두 분 소개해드렸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연두핑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포털사이트 녹색창에 자이언트핑크를 검색을 하면 자핑 자이언트핑크의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몇 년생일까요가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다 힌트를 좀 뭐 드리자면 아 힌트는 아니네요 4월 3일이 그냥 4월 3일생이죠? 아니에요 잘못 적혀져 있는데 그래요? 네 몇 년생 몇 년 몇일입니까? 말해도 돼요? 몇 년 몇일은 상관없지 아 4월 23일 4월 23일 2가 빠졌어요 아 2가 빠졌네 작가언니 4월 23일생이고 올해 몇 년생인지 이거를 퀴즈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군요 올라갑니다 쭉쭉 이 상황을 제보해주시면 왕불헝 자이언트핑크가 케바케에 맞는 여러 장르의 노래를 픽해서 사이다 디스 해 줄겁니다 자 익명 제보 가능하니까 샤비공 칠칠 짧은 문자 50번 김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보내주시고요 백상 선물 드릴게요 사보가 있겠습니다 스테이 툰 기분 좋게 기회 명절과 함께 해줄래 예 화이트 잔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예 Power FM good for you 이번은 바로 힙합 서바이벌 어프리스티 렉타 씨린끼리 우승자 자이언트핑크입니다 아직도 그대를 불러보고 싶지만 난 목이 메어서 들을 사람 없어서 입술 꼭 깨물고 다시 삼켜내줘 너무 사랑했어요 그대 카리스마 힙합 퍼의 새로 매력이 좋아 발라드가 되는 래퍼 자이언트핑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면 가왕에 나가서 의외로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음 왜 이 노래를 그때 불렀죠?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랩을 하기 전에는 노래를 했었어요. 그렇죠. 배운 적은 없고 했었는데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9547번님이 어머나 감미로하라 0914번님이 성시견님의 잘자요 가 자동 재생되는 거 기분 탓인가요? 약간 그런 발라드 느낌이니까 잘자요? 잘 지금 허스키한테 잘자요 하하하하 나도 잘되는데 굳이 푹, 푹 자요 푹 짤 거 같아요 푹 짤 거 같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래를 들어봤지만 혹시 다른 애 창곡 지금 감미롭다 지금 성시경이 자동 재생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 자동큐하면 하나 나올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발라드입니다 자동큐 에코 조금 넣어주세요 에코 행복한 날을 넣어주시고요 네 네 난 아직 열어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어중 헤어져도 헤어진 자 어 넘노 넘노 여러분 넘노는 아 넘놈네 지금 다시 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난 난 넌 난 아직 너무났나 난 아직 너무났나 여래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여래중 안사노 안사라요 아 났노 이거는 너무났나 아 나 지금 다운대톤이 없어요 아 나 지금 어떻게 넘노 하는데 나 지금 우리 고향 친구들 생각나고 우리 매우면 이러잖아 이거 와 이래 맵노 맵노 짜노 아 나 지금 백종원님이 넘노 크크크크크 유진이시던 넘노 낫노 이게 무슨 넘노 낫노 아 패션 브랜드같이 넘노 낫노 오 괜찮은데요 아 우리 또 그 와중에 1632번님이 기원잡힌 왕분홍이 자꾸 왕분화로 되려요 아닙니다 왕분홍입니다 그러면 우리 4095번님이 자이언트핑크 왕분홍 본명 아니시죠 이거 누가 지웠어요 나도 이름 너무 잘 지은거 같아서 아 진짜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이게 뭐냐고 이름이 이게 뭐냐고 왕분홍 네 왕분홍도 문제가 아니라 자이언트핑크라는 이름이 좀 멋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 나 오늘 핑크 모자 딱 쓰고 왔는데 아 나 때문에요 진짜로 그럼요 역시 역시 우리 자이언트핑크 왕분홍 지금 현재 실금 4위를 올라가고 있고요 쭉쭉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이언트핑크와 함께 번아웃특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아핑의 신곡 제목이기도 하죠 번아웃 와 이래 높노 아 많이 높네 이게 이제 극도의 피로 모두 태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자아핑이 지금까지 가장 뜨겁게 열정을 불태웠던 때를 꼽으라면 언젠지 한번 물어보죠 뭘 할 때였나요 어 이번이었던거 같아요 이번이 이번에 제가 퍼포먼스도 준비했거든요 와우 제가 춤을 좋아하는데 춤을 잘 추진 못해요 어어 근데 이제 좀 따라추는 걸 잘하는데 요번에는 춤과 이제 좀 힙합 댄스힙합을 가미해가지고 음악방송도 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열정을 좀 불태웠지 않나 그렇죠 좋아요 근데 랩을 뒤늦게 독학으로 터득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실용음악과였어요 오 실용음악과 아니 근데 실용음악과를 한 6개월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뭐 다닌것도 아니지만 죄송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는 딜러과를 나왔어요 과는 나왔어요 딜러 네 딜러과를 한 카지노 딜러 카지노 딜러 호텔 경영학과 이제 그 전공의 일부로 있어요 네 맞아요 카지노 경영 카지노 전공 딜러 네 맞아요 그래서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랬죠 뭐 결국 래퍼가 되려고 했고 네 야 연습 많이 할 때는 하루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저 진짜 잘 때 빼고 다 했던거 같아요 계속 네 진짜 번화 없이 열심히 했네요 진짜 네 진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바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바하면서도 계속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아 좋아요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걸크래쉬 래퍼 자이언트핑크의 또 다른 곡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오늘 그 카페에 앉아 언제나 그렇듯이 너에게 전화를 해 음 어디야 이제 다 왔다면 밝게 부수면 내게 달려오는 넌 나의 친구 요 요 리슨 보이 항상 내 앞에 있어주던 게 버릇이 된 탓이었을까 나를 올리 추운 겨울에 벗어주던 따뜻한 재킷 들어줬지 너의 손을 내친 가방까지 자 이 노래는 제목이 뭐죠?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 진아나에요 어? 너를 사랑아 진아나 아 진아 아 이건 딴 노랜데도 왜 딴 노래를 부르지 아 절대 따라한거 아닙니다 네? 요거 피츠를 해준 가수가 누구에요? 케이시죠 케이시 케이스랑 특별한 이유는 있다고 하던데요? 저 엄브리티 랩스타 때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막 초반때 많이 싸우고 디스전 이런거 때문에? 네 디스까진 아닌데 좀 대결 구도가 있었죠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한게 디스전 같은것도 나름이 하고 하자는 주고받고 응 이거 하면 랩플들도 긴장하죠 사실은 많이 긴장하죠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만난지 얼마 안됐는데 그 사람한테 욕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해야되니까 네 그러면 디스 배틀하고 나면 어때요? 더 친해져요? 아니면 진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음..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저는 좀 오히려 친해진 케이스여서 친해진 네 좀 약간 마상 있는 스타일 아니고 네 뭐 뭐라 적었는데 이러면서 내 그렇게 생각하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친해지지 않았나 오 그렇군요 아 지금 너를 사랑하지는 않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박상희씨가 왕분홍이 와 이리 정가노 지금 모두 오늘 말을 다 노러 지금 아 그러니까 뭐 다 노래요 어 그러면 자연드 핑크의 또 다른 곡 또 한번 들어볼 거예요 다음 음악 주세요 뭔데요? 뭔데요? 네 네 너 때문에 난 국민시련녀가 됐어 난 분명 컬투쇼 나갔는데 나 혼자 생쇼 호감을 표시했을 뿐인데 단독 인터뷰까지 했더라 아 괜히 오버해 이리 찍고 멋있는 척도 가져 네 여친 있는 것까지 궁금하진 않았다고 난 네 이름처럼 이용되고 버려진 그걸 국민시련녀의 타입 cu픽뿽뿽뿽 아 야 야 야 아 아 아 어떡하지 아 못참한데 자 이거는 설명을 그래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뭡니까? 아니 제가 뭐 한 1,2년 전에 TV 예능 프로 나가가주고 어허 이거 완전 프리스타일로 한 거예요 지금? 조금 지어서 나간 것도 있죠 그래도 가사는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서 했었죠 근데 가사 중간에 컬트쇼도 나갔고 국민실현요 됐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개그맨이 이상형이에요 컬트쇼에 나갔을 때 이상형을 이었어요 이제 좀 바뀌었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를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용진씨 너무 팬이라가지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보는게 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뵈는게 소원이었는데 원래 이런거 있잖아요 이상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 신민아씨가 이상형이다 남자친구 있어도 나 이상형 이상형이고 너무 좋아요 팬인데 사랑합니다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용진씨가 이상형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용진씨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고백이 돼버린거죠 아 고백이 됐는데 이용진씨가 단독 인터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사항이냐고요 내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용진씨가 단독 인터뷰를 한게 기사가 이거예요 자이언트 핑크 이걸 나도 읽어야 돼 따로 만나긴 곤란 저 여친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을까 작년에 이제 7년 사기 여친과 결혼해서 품절남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용진씨는 좀 거들잡이 후배잖아요 장도연씨도 옛날에 방송에서 얘기한거지만 이용진씨 좋아했다면서요 이용진씨가 매력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넘쳐나죠 들었다 방송에서 봐도 너무 멋있는데 나도 이런 단독 인터뷰 할테니까 누가 쟤 좀 이상형이라고 수락할게요라고 좋네요 그럼 현재 지금 잡핑에 이상형은? 일단 단독 인터뷰 기사 안내는 사람 그런 얘기 안하시는 분이 일단 이상형이고 그래도 아직 여전히 개그매를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요새 재밌다는 분 김용명 김용명씨 너무 무섭다 이제 기사 또 이젠 이용진에서 김용명 그러니까 김용명씨도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고 콜미 콜미 누나 누나 아 용명씨가 용명씨는 지금 결혼하셨나요? 저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가? 했나? 맞나? 아무튼 네 모르겠고요 아 개그맨 웃기는거 재미난 분을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재밌어요 자 아까들이 검색해도 정답을 발표할텐데 자이언트 핑크는 몇 년생인지가 오늘 검색해서 맞추는게 문제인데 정답은 본인이 몇 년생이죠? 91년생입니다 네 이혜지씨가 문자를 읽혀주셨습니다 네 1991년생이시네요 저보다 어린데 카리스마 짱이라 저보다 언니신줄 아하 전부다 저를 나이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좀 속상해요 어때요? 어 조금 속상할때도 있어요 근데 한 많이 봐도 그래도 서른한 다섯정도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뭐 3자는 똑같아가지고 할말은 없다마는 저도 이번에 그러면 92나 93 애들이 어 언니셨어요? 이러면 어때요? 어 좀 뭐 별 차이도 안나는데 그래 별 차이 안나는데 진짜 별 차이 안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언니언니 하니까 또 뭐 8988분들이 어 9일이예요? 이러면 그건 좀 속상하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동생이고 귀여운 동생인데 자 우리 그 귀여운 동생 자이언드핑크 지금 실검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검 1위 좌측 프링스타일 랩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용진씨가 단독 기사 인터뷰 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본인이 하 하 레이디스 임자트맨 자이언드핑크 지금 1위 하 지금 you feel how feel 나는 지금 실검 1위 요 어 어 난 프리스타일 랩 못해요 어 어떡하죠? 도와줘요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자이언드핑크 왕분왕이 실검 1위 했다는데 봤어? 얘길 해봐 한 시간만 더 1위 축하해줘 나 1위 하고 싶어요 10시까지 아마 가능할 거야 그 시간까지 쭉쭉쭉 검색해줘요 어 프리스타일이었어요 갑자기 검색해줘요 랩 그런 건 없죠? 없는데 나도 검색해줘 이렇게 해야 되죠 맞아요 검색해줘요 뭐 해줄래 약간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하니까 요요가 자꾸 나오네 하니까 나도 따른다고 검색해줘요 어 해줘요 뭐 요요만 해 여러분께서는 국내에서 가장 잔망스러운 랩을 감상했습니다 검색해줘요 나도 아니 검색해줘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저도요 자 우리 정답 보내주신 예지님께 백화돈 상품권 써고요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공감 문자를 받을 거예요 이제 디스가 필요해 누가 언제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내줘요 자 제보해두시면 자핑이 케바케에 맞는 여러 장르의 노래를 골라서 사이다 디스를 해줄겁니다 네 익명 제보 가능하니깐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우리 자이언트 핑크 신곡 제대로 한번 듣죠 오 진짜 심이 되나 심이 된다 번 아웃 8시 47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핑크 검색어 계속 1위를 달리자 지금 소속사에서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나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회식 오늘 회식 회식하기 전에 걸크래쉬 힙합 4 자이언트 핑크 잡핑과 함께하고 있는데 디스가 필요해 이제 도착한 문자를 볼게요 자 여러분 디스가 가끔 필요할 때 있죠 우리 러블리님이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는 거 봤으면서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눕는 동생 한 손에는 리모컨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 두고 게임하는데 아 나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야 집안일은 나만 아냐 아우 자 그럼 잡핑이 픽한 디스 곡은요 바람이나 좀 쐬 게리 오 자 나가서 봐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와 이래 높노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지금은 와 이래 낮노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남자 키 180이라 그랬는지 키가 안 맞노 아 안 맞노 야 이럴 땐 오히려 바람이나 좀 쐬라 네 바람 쐬면서 좀 나가라 좀 그렇지 그렇지 안나오 뭐하노 뭐하노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1015번님 저희 남편은 어 잘 때 빼고는 정말 다 꼴보기 싫은데 어떡하지 특히 더 싫을 때는 음식 타박할 때 힘들게 음식하면 어우 싱겁네 어우 또 짜네 이건 단백질이 빠졌네 비타민이 있네 없네 어 진짜 그 입틀 맞고 싶다고 저희 남편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디스가 필요합니다 갑니다 이번 노래는 자 이 노래는 미친거니 송진실 미친거니 자 키 맞다 이제 키가 맞다 왜 그러니 솜이 좀 처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날 좀 내버려둬 안 올라가고 네가 보여 숨이 막혀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줘 아 저 송지은 미친거니 이거 왜 넘놈노 아 많이 넘네 혹시 고음이 안되네요 저기 혹시 오늘 고음불가코너 짜오신거에요? 아침이기도 하고 원래 안되긴 해요 원래 안돼요 That's why I like you 이래서 좋아합니다 3370번님 운전할 때 차선을 이쪽쪽쪽 바꾼 앞차 거기에 깜빡이도 제대로 안 켜고 끼어들면 너무 화가 나요 디스 해주세요 이건 뭘로 할거야 만만한 이의 유키스 유키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넌 만만하니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 음이 안맞노 틈 좀 해주세요 틈 좀 생방송에는 오토티를 바로 못한다고 합니다 0507번님이 푹푹 찌른 여름인데도 지하철역에서 서로 껴안고 얼굴 비비는 연인들 아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정팬은 적당히 하셨는데요 어떤 노래예요? 제니씨의 솔로 아 진짜 재밌다 8624번님이 차에서 듣고 있는데 뭐 아이를 웃기노 이거 매력 넘치노 짱짱 아 재밌죠 6915번님이 네 자체 묵음 처리 자핑언니 매력 쩔어 아 자체 깔아서 더 삐 이렇게 하더라구요 다 하죠 이거 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노 벌써 끝났어요? 음 아니 아직 끝나진 않은데 아 다행이네 광고 듣고 올게요 예 아 오늘 진짜 많이 웃으셨네 우리 6929번님이 이거 내가 해줄게 네 니 누구 네 운전중에 들으면 웃다가 사고 날 뻔했다 아이가 네 오늘부터 니 팬이다 왕분홍이다 크크크 네 자이언드 핑크입니다 자이언드 핑크 5596번님이 네 왕분홍 누나 바로 버나 플랫리스트 추가 그럼요 다 해주셔야죠 그거 해줘야죠 아 지금 2514번님도 아이고 우스브라 끝난다니 쉽다 쉽다 아쉽다 네 아 지금 내 친구들도 문자와서 역대급이라고 아 영철아 나 지금 부산 로컬 방송같아 크크 아 너무 재밌어요 본인도 재밌었어요? 네 아 근데 또 출근길에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네 근데 또 중요한게 아까 전에 번아웃 플랫리스트 추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거 방송 듣고 있으시는 모든 분들 번아웃 한 번씩 좀 들어주세요 아 그 얘기 하려는데 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은경씨가 당당한 고음 불과 완전 땡기다 고정 갑시다 저희들 고정 한번 아이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물론 음악 플레이리스트 추가하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잡핑담이 꼭 모시고 우리 끄리에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지대는 셔 업 영철이랑 제드핑크는 이제 셔 업 아